자, long winter nap, nap은 잠이죠. 한 번 보겠습니다. 자, 여름은 대부분의 동물들에게 1년 중 좋은 시간입니다. For most animals, 대부분의 동물들에게. It's easy for them to keep warm. 자, 이유가 나오죠. It is easy. 쉽습니다. For them, 그들이 keep warm, 따뜻함을 유지하기에 쉽고요. Plentiful, 이거는 많은이죠. 자, 겨울은 그들에게 더 힘듭니다. 호수와 연못들이 얼어붙습니다. 자, 눈이 may cover the ground. 땅위를 덮을지도 모릅니다. All this makes food much harder to find. 자, 이 모든 것이요. 이 모든 것이 주어, 그 다음에 makes, 만듭니다. Food를요. Food를 목적하죠. 어떻게 만듭니까? Much harder to find. 찾는 것이 더 힘들게 만든다. 자, 음식을 찾기에 더 힘들게 만든다. 뭐가 이것이요? Many birds, 많은 새들과 어떤 동물들은 자, escape 합니다. Northern winters. 그래서 북쪽의 겨울을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Escape. 빠져나갑니다. 탈출해버립니다. 완전히 탈출해버립니다. 북쪽의 겨울을. 자, 계절 앞에 in을 썼죠. 그래서 가을에는 남쪽으로 migrate, 뭡니까? 이동하는 거죠. 이주하다. 그리고 봄에는 돌아옵니다. Groundhog이나 또는 우드척은 deal with, 다루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을 다르게 대처합니다. 대처다. 자, Groundhog은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동물인데 이렇게 생긴 약간 쥐 비슷하게 쥐와 다람쥐를 약간 섞어놓았는 것 같은 이렇게 생긴 동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OR 이렇게 할 때 또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의 다름, 이름, 즉 이렇게 해서 얘의 다른 이름이 우드척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즉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그냥 Groundhog를 Groundhog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다루다, 대처한다, 겨울을 다르게 대처한다. 어떻게 합니까? It hibernates. Hibernates. 겨울잠을 잡니다. As soon as it feels the weather turning cold 자, as soon as 접속사죠. 부사절 접속사.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자마자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사절 접속사니까 주어동사가 일단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그것이 겨울이 아 날씨가 추워짐을 느끼자마자 여기까지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주어동사 또 한 번 나와. It starts to dig. 땅을 파기 시작한다. It starts to dig. It digs a burrow at least five feet underground. 어떻게 한대요? Digs a burrow. 그래서 굴을 파는데 최소한 5피트 땅 밑으로 굴을 팝니다. There it makes a comfortable nest with leaves and grass. Makes. 거기에 makes 만든대. 그것은 뭘 만들어? Comfortable nest. 편안한 둥지를 만든대. 보금자리를 자, 보금자리는 보금자리인데 뭐뭐와 함께죠. 그죠?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하라고? 뭐뭐를 가지고 있는 보금자리. 이렇게. 이걸 이제 형용사적으로 형용사 9라고 해. 전지사 플러스 명사를 그래서 니은 받침 이렇게 붙여서 leaves and grass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딱 좋겠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 그 다음 자, groundhog는 자, spend 한대. spend. spend 다음에 시간이 주로 나오거든. 시간 돈 또는 뭐 돈도 나오기도 하는데 소비한다. 겨울 추운 겨울의 그 기간 몇 달을 그죠? month니까 몇 달을 nestled in its underground bed 그래서 땅 속에 bed 침대에서 그러니까 자기 보금자리에서 이렇게 약간은 해석을 돌릴게요. 그래서 자기 보금자리에서 어떻게 nestled 아주 편안하게 쉬고 있는 채로 nestled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채로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nestled이라는 건 편안하게 앉아있다 편안하게 앉아있다 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편안하게 쉬고 있는 채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cold winter month를 보냅니다. 다음 It does not usually wake up until spring Does not usually wake up 주로 깨어나지 않습니다. Until spring 뭐뭐까지죠? 봄이 될 때까지 It is far enough below ground that there is no danger of its freezing to death 자 It is 한번 보자 It is far enough below ground that there is no danger of its freezing to death 자 우리가 이렇게 It is far enough below ground 이렇게 해서 it 이렇게 나오고 또 dash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It 쭉 가가지고 뒤에 됐이 나오면 이제 이 It과 됐 사이를 어떻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강조하고 싶은 말을 여기에 넣고 그 다음에 됐 이하를 문장을 쭉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 앞에 부분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거든 자 강조하는 의미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일단은 여기를 쭉 해석을 해봐 There is no danger There is no danger 여기는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할 때 there을 써 그래서 있다 없다 근데 no니까 없다잖아 No danger of its freezing to death 그것이 자기가 얼어서 죽을 위험이 아까 뭐라 그랬어 있다 없다지 그러니까 그것이 죽을 위험이 없는 바로 어디를 여기를 강조하는가 땅속 땅속 충분히 깊은 곳입니다 far enough below ground 땅속 밑에 충분히 깊은 그죠 훨씬 먼 이르니까 땅속 깊이 충분히 깊은 이런 뜻이에요 뭐가 개가 그 groundhog가 no danger of its freezing to death 죽을 얼어 죽을 그런 위험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없는 그런 충분히 깊은 땅속 입니다 그게 바로 강조구문 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문법 시간에 우리가 자츰 이렇게 또 다시 소개하는 때가 있을 거예요 it stays safe even during the most severe winter 자 it stays safe 그러니까 어떻게 stay safe 안전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심지어 언제 동안 가장 severe winter 아주 아주 혹한 그런 겨울 가장 혹한 겨울 동안에도 오케이 심지어 그 다음 the groundhog does not eat at all during the winter not eat at all 전혀 몸하지 않죠 during the winter 동안 전혀 밥을 안 먹는데 자 대신에 대신에 라는 말은 뭐야 이 문장 아이고 이 문장 대신에 이제 뒷문장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 먹는 것 대신에 이렇게 봐야 돼 instead it eats as much and as often as it can during the summer 자 it eats as much 그만큼 많이 먹는데 뭐만큼 as often as 그러니까 as much 한번 나오고 as much 많이 그리고 자주 가능한 많이 그리고 자주 할 수 있는 만큼 언제 여름에 여름에 가능한 많이 그리고 가능한 자주 먹어둡니다 people with gardens know how destructive a groundhog can be to their plants 자 people with gardens 아까 위드 이야기했죠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뭘 가진 사람들 garden 정원을 가진 사람들은 압니다 뭘 알아요 how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지 이게 거대한 목적이야 얼마나 how how 다음에 형용사가 자주 나와요 얼마나 파괴적인지 그 다음 주어동사가 나온답니다 그러면 how 형 주동 그래서 얼마나 groundhog가 can be to their plants 그들의 식물에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garden을 가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as가 뭐 같아요 접속사야 왜 이렇게 주어동사가 보이고 주어동사가 보이니까 그러면 뭐뭐함에 따라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또는 뭐뭐할 때 뭐뭐하면서 뭐뭐처럼 이거 기억해 좀 좋아요 뭐뭐함으로 이런 식으로 접속사일 때는 이렇게 딱 해석을 해주고 전치사일 때는 뭐뭐로써 이렇게만 기억을 해줍니다 이거 외워야 돼 그래서 as winter approaches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그 다음에 groundhog는 너무 너무 뚱뚱해져서 so fat 여기 대시 생략됐다고 보면 돼 그러면 so 대시 보이잖아 그러면 너무 뭐뭐해서 대디야 하다 it can hardly move 움직일 수가 없어 거의 이거 거의 열심히 아니에요 거의 뭐뭐하지 않다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너무 뚱뚱해져서 the groundhog becomes so fat it can hardly move it prepares its nest and closes off the openings of the tunnels that lead down to it it prepares its nest 그래서 그것의 둥지를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그리고 closes closes of the openings of the tunnels 뭐야 터널 터널의 오프닝을 입구를 닫아버립니다 자 우리가 that 이렇게 나올 때 앞에 지금 어떻게 생겼어 명사가 나왔지 그럼 요건 요렇게 살짝 꾸며주는 거야 어떻게 해석해 터널은 터널인데 어떤 터널이야 요렇게 꾸며주는 말로 이렇게 뒤에 나오는 거야 명사 다음에 that 이러면은 그래서 그것으로 안내하는 그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자기 보금자리로 lead lead 안내하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쭉 하면 그렇게 나온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연결되어 있는 터널 요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어 다시 한번 it prepares its nest and closes off the openings 이러면 그것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터널의 어 입구를 막아버리는데 어떤 터널이야 그래서 터널을 약간 이렇게 벌려놓고 요거를 살짝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것을 그 그 뭐지 그 보금자리로 안내하는 터널의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되겠어요? 자 그래서 when it starts to feel drowsy 그래서 약간 이제 feel tired 하면 피곤해지면 그럼 it makes itself comfortable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만든다? comfortable 편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fall into a long deep sleep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우리가 drowsy의 미닝을 한번 보고 가자 drowsy 그래서 tired or sleepy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피곤해서 졸리게 되면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make itself comfortable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편안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falls into a long 이제 잠에 빠지다 이런 뜻이죠 fall into long deep sleep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동사가 어디 있을까 얘들아 여기 있지 last last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last 요게 continue야 continue 그래서 계속하다 이 잠은 8개월 동안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observe 가 뭐예요? observe 발견하는 거죠 if you observe 계속 가보자 if you observe the groundhog in this state you might think it had died 자 in this state 이 상태에서 있는 groundhog 를 발견한다면 발견한다면 너는 그럴지도 모르겠다 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 it had died 그것이 죽었다고 자 여기서 동사는 봐봐 그것에 이렇게 이렇게 숨은 이게 동사가 아니야 그것의 숨은 거의 멈춥니다 3인칭 단수니까 s를 붙은 거예요 c e a s 멈추다 stop 이렇게 해서 s를 3인칭 단수니까 붙인 거야 어 그 다음 자 우리가 요거를 세미콜론이라고 그러거든 세미콜론 세미콜론은 그냥 우리가 엔드나 but 요런 걸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말고 이제 콜론이라는 게 있고 요건 세미콜론 콜론은 그냥 어떤 단어의 뜻을 이야기하거나 종류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은 예를 이야기할 때 예시 요렇게 할 때 하는 거고 요거는 문법적인 기능은 없어요 근데 요거는 접속사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봐봐 접속사가 안 쓰이잖아 접속사가 안 쓰여 대신에 이게 쓰여있는 것이지 자 breathing almost ceases 아 그 다음 요거 했지 its heart slows to about four bits a minute 자 그것의 심장은 박동을 합니다 slows 느려집니다 얼만큼 느려져요 얼만큼 이게 약이라는 뜻이거든 약 four bits 사회 a minute 어가 per이라는 뜻이야 뭐 뭐 마다라는 뜻이 있어 어가 그래서 per minute 그러면은 1분마다 사회 약 사회 정도로 사회 정도로 까지 줄어듭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정확한 해석이에요 자 문장이 조금 길죠 a thermometer 이게 이제 온도계가 뭘 보여줄 거래 show 보여줄 거래 데디아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데디아라는 사실 어떤 사실이야 it's body temperature 그것의 몸의 온도가 떨어졌다라는 걸 떨어졌다라는 걸 얼마나 떨어졌어 to 얼마나 just above freezing 그래서 약간 just 단지 약간 단지니까 above freezing 얼기 바로 전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을 온도계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이거는 주의할 점이 그냥 접속사만 잘 해석을 넣어서 해석을 해주면 뭐 뭐 할 때 뭐 뭐 할 때 부사절 접속사죠 그래서 groundhog가 이렇게 깰 때 그러면 뭐 뭐 하게 된다 has been 자 현재 완료를 썼어 현재 완료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계속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거야 과거부터 얘가 잠들어서 지금까지 못 먹었잖아 그치 그래서 has been 어떠한 상태였다 without food 음식 없이 수개월을 지내온 상태였다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진 상황을 나타내면 현재 완료 has plus pp 를 쓰는 거야 pp 거기서 이제 과거 분사에서 이제 비동사를 넣었지 그럼 이다 그럼 이었다 계속 이렇게 해온 해온 상태였다 그 다음 what it was in the fall 이러면 what it was in the fall 무엇이었는지 무엇이었는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 가을이야 지난 가을에 자기가 동면을 처음 할 때 what it was 자기의 모습이었던 것 여기 뭐 많은 것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예전에 모습이었던 것에 what it was only half reduce to two가 지금 계속 비슷한 게 나오네 뭐 뭐 결과가 나오죠 어떤 어떤 쪽으로 단지 2분의 1 그러니까 마지막 그 가을에 그것의 모습에 what it was 자기의 원래 모습에 2분의 1만큼이나 그것의 몸무게는 has been reduced reduced 줄게 되었다 줄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완료인데 조금 이제 복잡해요 현재 완료이긴 한데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줄어봤으니까 그런 의미가 또 들어가지 근데 여기다가 뭐가 됐냐면 자기의 몸무게가 주는 뭐야 자기가 자기 몸무게가 이제 줄여지는 거지 줄여지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수동태라는 그런 개념을 썼어요 자 고런 어려운 부분들은 잠시 잠시 속에는 이제 나오는 거는 나중에 또 들을 기회가 있을 거니까 너무 어려우면 일단은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우리가 이제 문장이 길어도 절대 쫄지 말고 주어동사를 잘 봐 almost all its body 거의 모두 거의 모든 그것의 아 여기까지 body fashion 그것의 몸의 체지방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냥 지방이라고 할게 거의 자기 몸의 지방은 모든 자기 몸의 지방은 자 요게 통사야 has been used up 우리 use up 이러면 무슨 뜻이야 use up 이러면 다 써버리다 고갈시키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be pp 이렇게 넣어서 고갈 되어졌다 수동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현재 완료에다가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써왔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되어졌으니까 이렇게 have been pp 하면 현재 완료 수동태 현재 완료 수동태 뭐 뭐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근데 use가 있으니까 have been used 사용되어졌다 사용되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오래간만에 투부정사가 나오네 뭐 하기 위해서 뭐 하려고 to keep 이게 뭐 하기 위해서인데 뭐 하기 위해서인데 keep 이러니까 뭐가 들어가 유지하다가 들어가지 상태를 유지하다 그래서 유지하다 해서 이게 딱 붙으니까 유지하기 위해서 to keep it alive 그래서 살아있도록 유지시키기 위해서 during its long sleep 긴 잠을 자는 동안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지방이 다 사용되어져 왔다 오케이 요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 다음 by february or march 자 이 by가 왜 나오냐면 뭐뭐쯤이 되면 이 말이야 2월이나 3월쯤 되면 the famished animal 자 hungry animal 완전히 뭐랄까 엄청나게 심하게 굶은 이런 뜻이야 famished 그래서 굶은 아 더 좋은 뜻이 있지 굶주린 그래서 굶주린 애니벌은 바로 groundhog을 가리키죠 is ready to 뭐 뭐 할 준비가 돼있다 뭐 할 준비가 돼있어 ready to 뭐 뭐 할 준비가 돼있어 떠날 준비가 돼있어 그것의 이제 굶을 그리고 ready to 다음에 요게 동사원형 그 다음에 요게 또 동사원형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야 이거 하고 이거 할 준비가 돼있는 거야 그래서 end는 그런 역할을 가능한 거야 뒤에 동사원형이 있지 그럼 동사원형을 찾아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렇게 공통으로 ready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것의 첫번째 식사를 찾을 준비가 떠나서 첫번째 식사를 찾아 찾을 준비가 돼있다 루프홀은 찾다니까 자 years ago 그래서 어 뭐 수년 전에 이 말이 수년 전이라는 건 너무 수년 전이라고 딱 이렇게 몇 년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예전에는 요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전에는 옛날에는 이 말이에요 people 자 보자 이게 주어야 어떤 사람들이냐면 요거는 꾸며주는 말이니까 계속하자 어디까지 끊지 동사가 한번 후 다음에 동사가 한번 나오게 돼있고 두번째 동사가 이렇게 나올 거야 주어 앞에서 이렇게 끊는다면 이게 문장의 주어이고 문장의 동사처럼 해석을 해주면 돼 사람들은 건너뛰어 기다렸다 이렇게 사람들은 기다렸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들 who lived in the country who lived in the country 아 이글리가 요거 요거 쏘리 이글리도 요거를 좀 뺄게 요거는 아이고 다시 이글리도 이글리도 여기까지 여기 부사가 awaited awaited 수식해주네 해석을 해보면 내가 왜 여기서 앞으로 옮겨왔냐면 열렬히 기다렸다 말되지 열렬히 기다렸다 그러니까 이게 어울리는 말이니까 약간 끌어당겼어요 사람들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그래서 in the country 시골에서 시골 시골이란 뜻도 있어 나라라는 뜻도 있고 시골에서 살던 사람들은 열렬히 기다렸다 열렬히 기다렸다 뭐를 sight of sight 그래서 보는 것 보는 것 나타나길 기다렸다는 이야기야 of the first groundhog가 자 first groundhog가 뭐하는 것을 putting its head 자기의 머리를 above ground 땅 위로 above니까 땅 위로 땅 위로 이 위에 이제 땅이 있으면 이 위에 above 이 위에가 above잖아 땅 위로 자기의 머리를 내미는 것을 최초의 groundhog가 내미는 광경을 기다렸다 이런 뜻이야 await 같은 말은 wait for 를 쓰면 됩니다 아니면 한 단어로 await awaited 그 다음에 자 그것은 뭐였습니다 그것은 sign이었어 뭐라는 sign winter was over 겨울이 끝났다라는 sign이죠 계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as a sign that winter was over this gave rise to a number of stories 자 그래서 자 이 gave rise 라는 것은 어 이것은 이제 give rise 뭐 나왔다 라는 뜻이야 나왔다 발생시켰다 뭐를 나왔느냐 하면 a number of give rise to 나왔다 발생시켰다 많은 이야기들을 발생시켰다 그러니까 가설을 발생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가 자 이거는 미국의 주이름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동네 이름이에요 카운티 이름이에요 그래서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이 동네에 정착했었던 독일 농부에 의해서 들려진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The story was about a groundhog they called Punxsutani philosophy 자 그라운드허그에 대한 이야기가 흘려 어 이제 거기에서 들려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들은 그라운드허그를 그라운드허그를 요렇게 불렀대 어떤 그라운드허그를 요렇게 불렀대 그래서 자 이 이제 엄청난 리마커블 리마커블 놀라운 놀라운 동물은 forecast 뭐예요? 일기예보하다 날씨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according to the story Phil ventured from his nest every February 2nd 자 이 이야기에 의하면 Phil은 ventured 그래서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의 nest 매 2월 2일마다 자 그래서 poke 이렇게 불쑥 내밀다 이런 뜻이에요 아 그의 머리를 above the ground and 주위를 둘러봤어 자 만약에 그가 자기의 그림자를 목격한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거였다? 또 다른 한 달 과 반을 그러니까 한 달 반을 겨울의 한 달 반이 더 남아있다라는 거 would be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오케이 자기 그림자를 보면 아 겨울이 아직 안 지나갔구나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한 달 반의 겨울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했다라는 말은 또 다른 한 달 반의 겨울이라는 거 아직 한 달 반이 더 있어야지 겨울이 지나간다는 의미야 자 in that case 그 경우에 he went back to sleep for another six weeks 그래서 다시 잠자러 들어갔어 얼마 동안이나 추가적인 이게 another이라는 게 추가적인 이 뜻이 있어요 추가적인 6주 동안 잠을 자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if the weather was cloudy 만약 날씨가 흐리다면 he didn't see his shadow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 그래서 만약 그의 shadow 그림자를 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의미하는데 봄이 일찍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 spread 퍼졌습니다 around the country 이제 여기서 around the country는 그 뭐 나라 전체라고 해도 되겠고 여기는 이제 아까 그 country 사람들을 이야기하니까 그 그 지역 그 지역 전체를 이렇게 시골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나라 전체든지 아니면은 그 지역 전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eventually 결국 february 2nd는 2월 2일은 became known as groundhog day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groundhog day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랄까 봄이 오는 그런 날로 인식하는 거지 이게 뭐 국가 공휴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상식적으로 딱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번 보자 1번 why do you almost never see groundhogs in winter 겨울에 뭐 외모 보는지 what preparations does a groundhog make for winter 어떤 준비를 하는지 겨울 동안 지내기 위해서 외모가 어떻게 바뀌는지 겨울이 다가오면서 외모 외모죠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느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how do groundhogs keep from freezing 그러니까 keep keep은 유지하다 또는 막다 막다 봐봐 keep 유지하다 from freezing freezing 얼어붙는 것으로부터 유지하다니까 몸으로부터 몸으로부터 막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대처한 지 during winter month 동안 그 다음에 what might the temperature be 아주 심한 겨울의 temperature가 어떻다 어떨지도 모를까요 어떨 것 같아요 찾아보고 적으세요 그 다음 7번 how do we know that groundhogs need only little oxygen 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groundhog가 단지 약간의 산소를 가져도 괜찮다라는 걸 during its winter sleep 왜 그렇지 왜 괜찮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약간 상식적인 부분을 생각해봐 심장이 그렇게 빨리 안 뛰죠 그러니까 산소를 그렇게 많이 안 머금어도 되죠 8번 what does groundhog do when it gets its burrowed 그래서 땅속으로 들어가면 얘는 뭐 할까 찾아보고 9번 how does groundhog size change 차이나 세이지 이야기 나왔었죠 그죠 10번 what is the meaning observe 자 본문에서 observe의 뜻이 어떻게 쓰였는지 단어 뜻을 앞에서 이 단어 뜻 쓰였는 것 대로 찾아보고 적으세요 why is groundhog famished 왜 굉장히 배고프게 되죠 굶주리게 되죠 when he's wake up in early spring 일어날 때 what is unusual 얘한테 대해서 아주 우리 특정한 지역에 가면 농부들이 걔를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unusual 특이한 점은 뭡니까 what is supposed to happen on ground day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한 groundhog day가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됩니까 자기가 알아서 생각되는 대로 충분히 그냥 단순히 한 단어 두 단어 적으면 안 돼요 충분히 문장을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what do many northern birds 어 잠깐만 14번도 아직 문제가 남아있죠 그래서 많은 북쪽의 새들은 겨울을 탈출하기 위해서 겨울을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뭘 한다는 건지 앞에 나와 있었어요 15번 why do gardeners 정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think groundhog 는 destructive 파괴적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런 부분들 본문이 있었으니까 잘 찾아서 적어보도록 하십시오